이번 수사는 화제의 공모전 수상자를 직접 만나보는 콘테스트 위너스입니다. 이번 주 수상자를 소개해줄 정혜윤 학생 리포터 나와있는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건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리포터 정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주실 공모전 수상자 어떤 분이시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공모전 수상자는 제12회 턴페이퍼 현상 경제 논문 공모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분인데요. 대개 대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분야인 바로 이 논문 공모전.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노하우를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제12회 턴페이퍼 현상 공모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박지은 학생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박재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공모전이었죠.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열렸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공모전이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참가한 공모전은 제12회 턴페이퍼 현상 공모전입니다. 이 공모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서 후원을 하는 매년 시행되는 대규모 공모전입니다. 이번 올해 12회 턴페이퍼 현상 공모전에서는 대주제로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대논제를 가지고 총 9가지의 소 논제를 가지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대주제와 9가지 논제가 있었다고요. 그럼 박지원 학생이 선택한 논제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제가 선택한 주제는 총 9가지의 논제 중에서 통일 대방론과 통일 대비 경제 정책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방론 발언 이후 통일에 대해 꾸준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 없이 통일에 관련된 논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공모전을 하면서 현행 통일 경제 대비 정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개선할 점은 뭐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크라우드 펀딩 도입에 대한 기대 효과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존재하고 있는 통일 펀드는 주로 대기업 제조업 위주의 펀드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본 결과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을 위한 펀드를 통일 정책과 연관시켜서 했을 때 어떤 것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펀드를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었는데요. 이 크라우드 펀딩은 펀드 특성상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서 기업 평가를 할 수 있어 즉 넓은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크라우드 펀딩은 이런 벤처 중소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달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 방안의 역할까지 참 대단한데요. 그럼 박재환 학생은 준비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많은 학생들도 준비하면서 느꼈을 것 같은 어려움인데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저도 통일 대비라는 이런 논제를 받았을 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금방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시행착오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런 실용성에 접목시키는 문제점들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각자 다른 전공을 가지고 있는 팀원들과 협력을 해서 각자 최대한 많은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연구해봤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이라는 키워드와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키워드를 결합시켜서 지금과 같은 논문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현실화시키기 어려웠다는 점은 많은 학생들이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논문 공모전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노하우나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수상한 경제 분야의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경제 사안이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분석하는 능력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런 관심을 가지다 보면 어떤 전체적인 틀에 대한 견문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그 후에 직접 공모전에 참가를 할 때는 일단 주제가 선택이 된 뒤에는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체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디어를 최대한으로 세분화를 시키고 단계적으로 너무 이게 결론이 안 난다고 해서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그 좋은 아이디어들 실현시키는 날까지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활동 기대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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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